제일 넓은 데가 어디예요? 제일 넓은 게 사랑방이 제일 낫습니다. 제일 넓어요? 거기 제가 잘게요. 네, 여기. 언니, 일단 우리가 복불복이니까 1박 2일. 여기는 한 번 경로우대 없냐? 그러니까 일단 해 보자고, 언니. 해 봐?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해 봐. 다 같이. 가위바위보? 응. 1박 2일하고 가위바위보. 자, 1박 2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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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방정하는 거는 꽝이야. 나 안 하고 싶더라. 가위바위보. 일단 방을 정할 거야. 그럼 뽑아. 뽑아, 뽑아. 그게 낫지? 콜. 뽑아. 몇 번이니? 1번이지, 뭐. 1번이지, 1번. 나 정말 이기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만 이기네. 나는 방정할 때마다 왜 자꾸만 이기지? 3시. 3시. 1박 2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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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입장이 곤란해. 나는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또 그렇게 되니까 진짜 짜증이 났는데. 아, 이거 참 좀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그게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너의 희생적인 정신을 또 보여줄 수도 있어. 그래요. 경로우대도 있고. 경로우대도 있고. 그래, 언니. 1등 찬스. 알았어, 기다려 봐. 오늘 언니를 지겁게 해 줄게. 네가 해야 돼? 나는 해 준 거. 생일 내 숟가락을 얹으면 혼나. 1등 찬스. 경로우대. 언니, 원숙 언니 빨리 정해. 경로우대. 언니, 원숙 언니 빨리 정해. 아, 그래요? 맞잖아. 그럼 기꺼이? 기꺼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일 넓은 밤. 제일 큰 밤. 언니, 소원 성취하셨어요.